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작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의 완화 가능성에 오늘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죠 자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해드렸으니까 괜찮나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1서를 유지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역시 강하게 오늘 갭상승으로 나가버렸죠 역시 좋은 자리 부딪치고 내려왔다가 돌파 그 다음에 또 내려왔다가 돌파 나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끊임없는 기관들의 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저점을 높이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낙관론, 비관론에 빠질 이유가 없죠 미국 정부의 압력 그 다음에 이게 한미일, 지소미아가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위험 문제 그래서 북한이야 중국이 뒤에서 배경을 도와주니까 이렇게 힘을 쓰고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중국에서 기름 같은 거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벌써 무너질 거예요 지난번에 95년도인가요? 고난의 행군 기간에 북한에서 중국에서 쌀을 한 푼도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한 탈북민들의 입장에서 몇백만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어쨌든 지금 굉장히 날씨도 추워지고 북한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지는 우리는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군사정보보호합정에서는 당연히 중국에서는 유감을 평행할 거고 일본하고 지금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가 옳았느니 내가 옳았느니 아주 매스컴사도 온통 난리인데 일본이 그렇게 만약에 종료한다는 계속 얘기했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지만 조건부로 연장을 하기로 해서 수출기업을 해석하기 위해서 합의하자 이렇게 놓고 나서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리는 것 같아요 참 어이없기도 하고요 일본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참 국산화를 빨리 당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그래서 아침에는 지금 일본에 수출기재했던 종목들이 아침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예를 들어서 램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후성이라든지 동진세미크림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국산화를 했다는 식으로 지난번에 일본에서 해친가스, 모리타화학에도 이런 얘기를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리타화학에서 이미 다시 수출기재가 재검토하더라도 이제 옛날처럼 한국에다 수출하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한국의 국불화수소에 대한 국산화로 인해서 스텔라케미파가 2분기 실적이죠 우리나라는 3분기인데요 2분기 실적에 88% 영업이익이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마찬가지로 모리타화학도 아마 그래서 모리타화학 사장님이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3분기, 일본에서 3분기, 우리 4분기죠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치 우리나라에 도와주는 것적하지만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만큼 일본에 대해서 신경을 건두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날 기업인들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좀 덜 됩니다 물론 이번 3분기 상당히 어려웠지만 4분기에 또 좋아질 거라고 보면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오늘같이 시장이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고 들고 가는 것도 비관문보다는 지금 주가는 더 간다는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모두가 합창해서 안 간다고 그럴 때 주가는 거꾸로 간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경기 선행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만 몇 개만 말씀드리고요 특징적인 것은 오늘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좀 나갔는데 케이지바텍은 중국에 6주 이상 폴더블폰이 강세를 벌이고 있지만 조종을 하고 가고 있고요 대신 그동안에 안 갔던 암호텍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왔고요 또 뭐가 올라왔냐면 바이오 종목으로는 역시 강하게 올라온 것이 알테오젠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일단 대한민국의 차세대 또 목걸이가 역시 2차전지는 있지만 삼성 SDI라든지 그거 외에 지금 차세대 목걸이가 하나 더 있죠 그것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뭐죠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LNG 가스배잖아요 11월 말 자 이제 조만간 발표가 나오겠죠 카타르의 40조에 대한 수주 가능성 6월 말에 이미 의향서를 다 3사가 제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수해지는 수주 가능성에다가 실적 개선 가능성으로 계속 실적이 되면서 간 것이 뭐죠 한국 카본이죠 한국 카본이 오늘 강하게 올라왔나요 예 강하게 올라왔고요 우린 뭐 이거보다는 우린 이거를 추천 안 나왔고요 저희는 이거보다 동성화인텍을 샀습니다 한국 카본은 추천이 안 나왔고요 한국 동성화인텍을 샀는데 오늘 강약이 나서 상당히 추세가 상당히 강하죠 한국 카본 보다 그렇죠 오늘 아주 강하게 나가서 맛있는 시세를 줘서 아주 너무 멋있고요 또 바이오 종목에서는 알테오전이 굉장히 큰 수익을 줬고요 아울러 SK바이오랜드 전문가님 SK바이오랜드 난리가 났어요 바이오랜드 이 현상을 갔죠 상당히 지난번에 우리 추천 나간 자리가 그렇죠 추천 나간 자리가 나갔는데 지금 이 현상을 봤습니다 전문가님 과거에 들고 있는 사람도 지금 수익을 나서 편안하게 들고 가셨다 이제 이 이유는 뭐 FDA의 신 뭐죠 승인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뭐냐면 SK바이오랜드보다는 SK바이오 스팸인데요 바이오팜 비상장 기업입니다 어쨌든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살 수 없는 거고요 그것이 뭐 몇 프로가 아니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SK바이오랜드가 이틀 연상으로 가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그 저기는 쉬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쉬었냐 하면 IT 종목들은 쉬고 있었죠 대신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나갔고요 중소영주는 우리가 들고 또 산 종목이 최근에 오늘도 강하게 산 종목이 이재명 테마로 분리되어 있지만 저는 뭐 테마로 보진 않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서 어우 좋습니다 그랬더니 멋지게 나갔죠 이틀 두 번에 걸쳐 샀는데요 여기도 한 번 샀고 또 한 번 샀고 아 이거 괜찮으니까 또 사세요 그래서 샀는데 오늘 멋지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기업의 실적이 괜찮은 기업을 우리가 매수해서 간 겁니다 이재명 테마로 보진 저희는 않았습니다 이 기업은 보면 꾸준히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작년에 36억을 냈는데 올해 벌써 2분기만에 벌써 41억입니다 3분기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 개선되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로 매수해서 들고 가라고 했는데 적중을 하고 강하게 상상을 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당연히 좋은 종목을 더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에이텍이 가면 꼭 누가 따라가죠 에이텍 TN인가요 에이텍 TN 요것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죠 참 너무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거기다 이제 바이오 종목이 나갔으니까 시젠도 알테오젠 만큼 못 나갔지만 꾸준히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뭐 그동안에 전체적인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일방적으로 갔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직 빼고는 전체적으로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카메라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수익들이 나가면서 카메라 종목도 전체적으로 다 이렌텍이라든지 캠시스라든지 엠시넥스 파워로직스 옵트넨텍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지 또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사우디 수주 가능성 때문에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사줬습니다 이재용 베이징이 삼성이 지난번에 사우디가 드론 공격을 해서 골치 아플 때 자 저희들은 이거 사서 참 이제 박스권을 또 돌파하는데요 매수가 다 맞아 좋습니다 또 사세요 또 넘어갔습니다 자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자 박스 박스 돌파하면서 삼성이 수주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죠 삼성물산이 지금 사우디에서 30구간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사우디의 수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또 매수해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수익은 상당히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실제가 개선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면 지금도 오늘도 급등 종목이 너무 많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를 또 전문가 방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는 끊임없이 부실 종목이 상악가 가는 것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좋은 종목이 꾸준히 가는 것은 굉장히 좋죠 바이오랜드도 역시 돈을 벌고 가는 기업을 우연히 매수한 것이지 돈도 못 버는 기업을 매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본 원치 그렇게 갑니다 어떻게 해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강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크게 합니다 이런 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종목을 하나 분석해 보면 그냥 끝날까요? 제가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가치가 2.7 PBR이 수익가 총액 3,600억인데요 3,600억 참 재미있는 기업입니다 이거를 제가 분석해 보면 재밌죠 무슨 얘기냐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골프장 사업도 하고 또 하나가 대중골프 사업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지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가나 최재훈 씨 대표이사인데요 최재훈 씨 있죠? 10%, 8.5%, NQ사업이 지금 갖고 있고요 나마토건이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총 이 주식수가 얼마나 될까요? 얘는 목티기업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재무정보를 봐도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고요 그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부채 또 은혜 없습니다 차익금도 없는 기업이고요 상당히 거기다 재미있는 것은 변금성 자산이 지금 88억을 들고 있으면서 재미있는 것이 자기 자본이 지금 1,300 그렇죠? 시가총액은 지금 3,600억이지만 지분이 지금 2천만 주 뿐이 안 되는데 지분이 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 20%, 15%인가요? 80% 맞나요? 85% 맞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지분이 지분이 85%가 넘죠 87%, 87.66%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은 살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유통주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샀다가 괜히 혹시 팔지 못하면 어떡하나 생각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사지를 개별적으로는 적은 적수는 살 수 있지만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한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만큼 종목잠정을 가볼까요? 종목잠정에 가보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0.78% 기관도 없다라는 거죠 지분이 자 그러면 전체가 87% 자 그럼 13%가 유통분량인데 13% 유통분량이면 2천만 주에서 10%면 그죠? 200만 주에다가 200한 뭐죠? 30%? 230만 주? 자 그럼 260만 주 13% 정도면 260만 주가 되나요? 대충 그죠? 네 260만 주가 유통분량인데 기관들은 못 사죠 그죠? 자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역다지 올라갔는데 이것을 정거점 돌파하면서 멋지게 나가면서 자 그럼 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외인들은 기관이나 외인들은 마음 놓고 사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그렇지만 예 잘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지분이 없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강할 수가 있죠 개인들이 사주고 그 다음에 외인들이 사주면 조금씩 사주니까 주가는 급등 나가면서 아직도 이 남아 토건하고 같이 갑니다 재밌는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이걸 분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받거나 그건 관계없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보고 싶은 사람은 그렇다고 몰빵 질러서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는 몇천 프로 간다 그런 얘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몇천 프로 아니 바이오스 그렇다고 지금 SK바이오팜을 여러분이 비상장 기업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SK바이오랜드가 지금 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고점을 대비해야 되고요 이건 비상장 기업이라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비상장 기업을 바이오랜드가 그렇죠 이번 두 번 연상을 가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바이오랜드를 이 연상을 가서 60%에다가 두 개가 갔으니까 한 70% 수익 났나요? 70% 이상 수익이 났어요 벌써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좋은 정보를 어떻게 매서해야 되는지 아직도 구천을 헤매고 있는 분들 참 안타까운 것이 최근에 제 방에 쪽지를 날려서 종목 진단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금감원에서 절대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블로그가 있으니까 블로그에다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안부에도 여기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안부에도 썼고 저 소통과 제 블로그를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부에 글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소통 공간이 있죠 여기 소통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소통과 경청에다가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음대로 종목을 써도 되고요 그렇죠? 댓글을 달아서 공감에다 쓰든지 댓글을 달면 됩니다 댓글을 여러분이 달아서 그렇죠? 뭐가 궁금한다든지 쓰시면 됩니다 매일 저것보다는 공간이 좀 좁죠 그런 것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고요 조금 이거를 종목 진단 방안 제가 해드린 거고 이거를 소통 공간을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볼까 지금 종목 물어보세요 이것도 한번 같이 써놓을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여러분이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어떤 종목을 매수해가는지 유료원들이 그것을 참고 삼아서 또 상당히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아직 현금이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시죠 아직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는 매수 들어갔습니다 현금이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종목이 있어요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자기자본보다도 시가총액이 낮고 당연히 그 다음에 현금 가진 것만 해도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가진 종목 대원산업이 그랬었는데요 대원산업이 투자를 돌렸죠 130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나가지요 오늘도 제가 무료방에서 준 종목이었었죠 저는 뭐 팔라는 얘기 지금도 안 합니다 우리 이론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등하면서 우리가 산 자리가 여기인데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료방송에서 받은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돈도 자동차 부품이지만 투자를 이번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현금성 자산에서 올라가다가 투자를 하면서 갑자기 투자를 지금 이게 뭐예요? 1300... 그렇죠? 얼마요? 1328억을 투자를 했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금을 갖다가 다 투자해서 아마 좋은 일이 점점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전국점 돌파하기 직전에 가 있고 그런데 현금이 또 시가총액보다 높은 종목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들을 추천해서 어떻게 잘 보유해라 여러분이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죠? 전문가가 100%가 전문가는 다 100%라고 생각해서 부실 종목들을 막 추천해서 상한가 갔느니 어쩌느니 그리고 급등 나간다고 아우성 쳐봤자 여러분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롱티슈진 우리 의료원도 와서 지금 5천만 원이니까 2,500만 원 물려있죠 티슈진 다 이런 거 추천받아서 물려있습니다 그것만 불렸네요 서메이지 5천만 원 또 물려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 분석들을 안 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기업 분석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전문가도 기업 분석하고 차트 보고 이르려면 주말에 쉬지도 못해요 물론 이제 직원들을 채용해서 직원들이 종목들을 분석하고 이르려면 다 분석해주니까 전문가는 그걸 받아서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그냥 혼자 종목을 분석하고 이르려면 기업 분석해야죠 그 다음에 2천 개 종목 차트를 다 봐야 되죠 그걸 어떻게 분석할지 지분 분석 그 다음에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영업상 흐름이 어떤지 매출액과 그 다음에 영업익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 지분을 몰래 팔아먹었는지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죠 뉴스가 악재는 없는지 이런 걸 다 볼라고 하면 시간이 절대로 여러분 전문가가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문가들이 기업 분석을 할 수가 없고 뭐죠 차트만 보고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천 개 종목 머릿속에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쉬워냐고요 어떤 변화가 오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영업이 한 번도 못 내는 그냥 시뻘건 종목 추천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고 스토리 여러분이 붙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문가 추천이니까 갈 거다 생각해서 왕창 샀던 거 유보일 다 까먹고 그냥 유상증자뿐이 더하냐고요 감자 아니면 유상증자 해야 됩니다 돈을 못 버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시뻘건 종목 만지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뭐 그죠 저기는 뭐라 그러더라 뭐 시뻘건 종목 정말 잘만 간다고 잘만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죠 잘만 가다가 죽는 거라고요 이걸 여기 쪽차 가서 추천받아서 이걸 들고 있으니까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죠 절대로 조심하세요 좋은 종목은요 이렇게 떨어졌다도 어떻게 되죠 또 올라갑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종목들이 한번 푹 떨어졌다가도 또 올라가 또 떨어졌다가 또 나가죠 이게 왜 그래요 좋은 종목은 이러는 거예요 자 FNF를 보시죠 정말 돈을 잘 보니까 얘가 뭐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돈을 못 보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가다가 실적이 너무 좋아서 부진했어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실적 또 좋아지니까 신곡간에서 지금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가 처음 산 게 어디서인데요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참은 사람의 몫이죠 터전 비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갔냐고요 그냥 갔냐고요 실적이 부진하고 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금 신곡간에서 400% 이상 지금 500%가 넘어갔죠 우리가 2015년에 샀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갈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저는 끊임없이 하지마 여기다가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어디가 시뻘건 글씨가 어디 있습니까 돈만 잘 벌죠 그죠 자 505억 540억 630억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기업하고 게임이 달라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기업 분석도 안 하고 부실 종목으로 상한가 간다고 추천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문가님 그러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습니까 한 번만 물어봐요 추천 못할걸요 그죠 좋은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거의 10중 팔고 돈 잃어버립니다 차트로 다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차트가 전부일 것 같았으면 이미 도전 비전도 끊임없이 여러분은 수도 없이 많이 팔고 사고를 했어야 돼요 그죠 갔으니까 또 잘르고 여기만 올라가도 댕강 잘르고 이경 났다고 잘라버리고 올라갔다가 이경 났다고 잘르고 그럼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쳐다만 보고 내가 여기 보유한 사람이 들고 가면서 추가를 매수할 수 있지만 이경 났다고 잘른 사람은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죠 이 말을 이해 가시죠 매수했으면 잘랐습니다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추가 추천들어갑니다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보유한 사람은 이 자리에서도 보유하고 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니까 제가 추가 매수하세요 이건 들고 갈 수 있지만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경 났다고 잘른 사람들은요 여기서 못 삽니다 무서워서요 아유 샀다가 괜히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 가야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갈 때 수익을 얼마나 크게 가는 건지 그것을 당장 우리 조카 녀석부터도 이렇습니다 제가 사줘서 수익이 지금 160%가 났었죠 크린 앤 사이언스 그럼 팔았나요 대번에 여러분들이 보면 그죠 크린 앤 사이언스도 이게 그냥 갔나고 이경 났다고 다 잘른 사람이 어떻게 이걸 들고 가죠 이경 났다고 잘른 사람이 여기 와서 이걸 추가로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두려워서 조카 녀석도 떨어져서 전문가 외삼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래서 뭘 잘라 들고 가 그랬더니 조정 많이 들어올 거야 그래도 참아나야 된다 지금부터 다시 올라오죠 이것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차이 지금 얼마나 갔나요 이 매수할 자리가 처음부터 여기인데 돌파 눌러 여기서 한번 잘랐습니다 여기서 한번 자르고 갖고 있는 사람은 추가 매수 또 들어갔죠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잘랐고 못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한번 잘라주세요 제가 왜 그랬어요 예 갈든강도 나왔거든요 그죠 갈든강도 나왔죠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많이 수 있지 않나요 이게 220% 자른 겁니다 이 조정 상 나가도 안 잘랐고요 여기 버튼이 아유 전문가님 나 상 나가도 안 잘랐어요 버텼더니 여기서 220% 지금 지나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유 차라리 안 자를 걸 그랬어요 우리 일연도 차라리 안 자를 걸 그랬어요 안 잘랐으면 어떻게 됐나요 더 나갔죠 그러니까 전문가님 차라리 안 자를 걸 괜히 잘랐나 봐요 이 조정을 견뎌내면 더 큰 수익 주는 거를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은 지금 끊임없이 우상향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다 이게 뒤집어서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다 버려야죠 그렇죠 내다 버려야 될 자리잖아요 뒤집어 보면 살 자리다 이걸 제가 거꾸로 보기 차트 거꾸로 보기를 리버스 차트를 보는 방법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못 올렸네요 이렇게 해서 행복 투자를 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면서 시장은 상승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강한 보유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절대로 잊지 마시고 또 광고가 나오면 여유롭게 한번 템플턴을 한번 도와주자 이런 생각으로 한 번씩 넘어가시면 더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는 방법 끊임없이 알려드리고요 제발 모를 때는 무조건 전문가를 100% 믿지 말고 부실 종목을 추천하걸랑 여러분이 매수하지 않는다 중장기 투자는 필수적인 겁니다 단기로다가 트레이더로 먹는다면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중장기는 평균 회계의 이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종목은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동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동업하지 않은데 돈 한 푼도 못 버는 여러분 동업하시겠습니까 기업이라는 것도 동업해서 저축을 하면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자 행복 투자 하시고요 저는 끊임없이 행복 투자 블로거도 보여줬지만 그렇게 해서 행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